빵빵! 빵빵빵빵! 도와줘봐! 아 오늘 재밌었다 나는 여기서 건진 게 무엇인가 이거 얼마지? 9천원 9천원 수박 9천원 요거는 요거는 싸네 요거는 아마 안 팔릴 것 같고 이거라도 붙어라 오늘 들고 가는 게 없다 너무 슬프다 어떻게 한 입을 못 주워 먹냐 이그 에이 날개나 가 예린 부터 날개나 가야겠다 2종입니다 날개 2종 가실 분 아 무슨 멸하 합성 같은 소리 하버리네 블레이드랑 얘랑 호크는 2종 무조건 가야 되거든? 혐의미 개수! 크크크크크크 항상 창문도 안 뜨잖아 이제 그러려니 너 조용히 해라 아니 전 날개보다 지금 골드가 급합니다 뭐 에스더의 기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날개 미션 포니엄 그럼 내가 수케팅 성공해서 날개 먹으면 50만원 님이 수케팅까지 성공한 상태에서 내가 날개를 먹어야 된다고? 그냥 너 50만원어치 싸려면 먹어 나 뭔가 오늘 에스더의 기운 먹을 것 같은데 뭐야 꿈짜리가 너무 좋긴 했거든? 오늘도 쓱 날개 먹으면 10만원 아유 날개 10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항상 오늘을 끌고 갔다 하면서 항상 안나와서 느끼하지 마 오늘은 왠지 지금 나 장비 지금 제대로 안 껴진 것 같죠? 지금 아닌가? 아이씨 장갑 배신이네 어쩜 끝마가 안 터지더라 계속 이상하게 저 저기 끝마 효과가 6셋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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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피하는 것 같은데? 패턴 하는 거 보고 이보크 쓰는 게 맞다고요? 당연히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로 뇌지컬이 있진 않네요 TN 무빙이 예측이 안 되는데? 찌르기 이런 거 말고는 로아온 가서 TN 잡아보고 만든 건지 물어보고 싶다 난 로아온 때 카렐리고스 무력이 반격이 맞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 큐브 생존방도 좀 물어봐 주쌤 아 큐브 생존방 한번 물어봐야겠다 큐브 생존방은 모두가 동감하겠죠? 큐브 생존방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기보다 그냥 점수를 좀 올려 달라고 하고 싶은 아브헬은 관심 없냐고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쿠크 하드 관심 없냐고요? 야 님들 볼다이크도 안 나오고 있는데 수박 그런 거는 내가 가서 질문을 하는 의미가 없어 현실성 있는 걸 물어봐야지 쿠크 하드, 아브 헬 이런 거는 현실성이 없음 질문, 내 질문이야까봐 나이스 아 이거 황제할 때는 채팅을 많이 못 읽어요 내가 봤을 때 아르카나 방송용 캐릭 아닌 것 같아 이거 움직여 나이스 와 도테랑 광대 같이 끈 이거 어디있냐 위치 이거 어디있냐 위치 오마이갓 야 워러드 일루와 안 묶였구나 오우 잠깐만 오우 와 씨이네 오래도 멋있는데 광폭이네? 아유 저기로 들어가 버리네 뭐야 알았어 아르카나 강할 때 쓸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트업 끝만 했어도 자박했다 수박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뭐야 sty 약이 없다 근데 님들 이거 깰거죠? 시정 들어 그냥 황제 신속 최소 몇이어야 돼요? 황제가 최소 신속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황제는 그냥 저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따라한 거라서 최소는 없고 집에 쓰려면 1700은 넘어야 하죠 근데 얘가 정신없이 스킬을 쓰는데 데미지가 진짜 별로예요 카드를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진짜 급락이 엄청 큰 캐릭이라 좀 은근히 하다보면 피곤해 무지성 피아노 캐릭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뚝으로만 가만히 있어주면 대박이거든? 방금처럼만 있어주면 개대박해 이게 아유 수고 재밌는 캐릭이긴 해 근데 이보크 스트레스는 여전하다 나도 옛날에 아르카나 잠깐 손 떼던 사람인데 이보크 스트레스는 아 맞다 나 이거 이거 먹고 나가야 되지? 죽을 뻔했네 아유 같이 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황우는 나중에 황우는 진짜 돈 많이 들어가면 할게 지금 내 캐릭으로 황우 재미 못 봐요 황우 재미 볼 거면 진짜 돈 많이 들어가야 돼 황제의 메리트요? 스킬 난사 캐릭이 가벼워 경쾌해 카드 원 없이 뽑아볼 수 있어 빠른 카드 회전율이 자 됐어 그럼 무기만 남았나? 아니 수바 무기는 아직 쿠쿠계 승도 안 됐어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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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죽 됐네 이거 아 나 저 벌레 쉑 잡고 싶은데 진짜 어떡하냐 저거 아이 벌레 쉑이 보이시나요? 저 벌레 쉑 저거 왜 안 잡냐고 너무 커 아 저.. 아 존나게 개무서운데 아 근데 저게 어디로 들어온 거지? 아 잠깐만 벌레 자식 웃음아 아르카나 강화 좀 해 쟤도 살 권리가 있어요 에프킬라 뿌리면 막 덤비는 거 아니야? 진짜 에프킬라 좀 사야겠다 청소기로 빨면 잡기 편하다고? 아니 청소기가 너무 작아 오우씨 이랜 개무스네 진짜 안 봐야겠다 아 벌레 잡기 아 수바 벌레가 너무 광범위하게 움직이는데요? 잡자 잡는다 도전 아 맥주병 내가 먹은 거 아니야 청소기로 잡혀 이게? 예 오 오 오 하니소 같은데 벌레 보이? 벌레 벌레 저거 저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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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잡냐? 물에 적셔서 던지면 다 좋고 효과 좋은 오우씨 유튜브 각을 또 이렇게 잡네 오 오 아 누가 좀 잡아줘 시험 못 찾겠어 선생님 그냥 현관 열고 오이 오이 하면 알아서 현관 열어놓고 허이 오이 이래갖고 현관 열어놓으면 수바 이거 마이크 크게 못하는데 잠깐만 수바 이 이 아 아 즈 아 으 어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